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할 때는 죄와 악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모든 불의와 악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밭에 씨앗을 심는 농부는 없어요. 모든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땅을 고른 다음에 씨앗을 심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불의와 악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오늘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와 악을 제거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함께 하시지 그걸 옹호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은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3년 동안, 북한국 이스라엘은 3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월을 아하반과 이세벨의 악행을 통해서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았어요. 그 결과, 결국에서는 거짓과 진실은 대결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은 수백 명의 거짓 지도자들을 다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피를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을 자기 마누라한테 가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세벨, 왕후 이세벨은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라는 엘리야, 너의 생명을 내가 엘갈멜산에서 죽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가 반드시 너를 그와 같게 하겠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면 마땅하다 하면서 이세벨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이 상황을 파악한 엘리야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세벨, 권력을 통해서 이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서운 권력으로부터 이업을 당했는데 단순히 이업이 아니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인간의 제약상이 극도로 타락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방민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외는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방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외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방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없었나요? 우선 먼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가 그런 거예요. 노아 때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시대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의 세상처럼 이성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자기의 힘으로 약자를 짓밟으며 온갖 타락된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법이 있어 법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법이었고 세력이 법이었어요. 하나님은 묵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의 가정을 택하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그렇게 멋진 인생이라서 하나님의 우리를 택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노아를 그 시대에 택한 것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본질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나를 풀으셨기에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헌신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 뭔가를 이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기를 원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오로지 영생과 구원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소돔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롯이 달던 소돔과 고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도성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묵인한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뭐예요? 심판이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셨던 거죠. 더 이상 용서할 가치도 없었고 기다려줘야 될 가치도 없었고 덮어줄 가치도 없는 그러한 도성이라는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개미새끼 한 마리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완전히 불로 뒤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유의학이 하늘의 상달이 됐어요. 이 상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성도들이 기도만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행위가 다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불을 짓는 기도가 상달이 되면 응답이 오고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악이 상달되면 누가 악이 상달되라고 한 것에 해서 생달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인간의 악행이 상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인유의학이 그렇게 아수리의 수도 인유의학이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멸하시아지 아니하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인유의학으로 파견을 하신 거예요. 인유의학으로 갈 때 요나는 안 가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면 될 건데 왜 나를 그곳에 보내려고 하냐. 난 가기 싫다 이거예요. 가기 정말 싫어가지고 요나가 다시 쓰러 가는 배를 몰래 타고 다시 쓰러 가려고 배에 잠입을 한 거죠. 사실은요. 물론 배상은 죽어 올라갔죠. 하나님 모르게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모르게 간다고 해서 가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았다고.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계셨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서 더 이상 해염쳐도 못 나오고 다른 것도 못 나오는 상황에서 갖다가 집어넣고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이용해가지고 배를 뒤집듯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요나는 물속에 던져지는 신세가 됐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는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는 니누에 가까운 곳에서 토해버리게 만드는지.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피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보기지. 나는 싫다고 고집을 피우면 고집 피우면 어떻게 돼. 애들이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맞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고집 피우면 맞아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면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랑 확증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분고분 뭘 해야 돼.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밖에도 예언서를 보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예언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방 나라들이랄지아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에만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구촌 안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모든 나라는 하나님 외에 살 수 있는 민족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세벨레부터 현박 받았어요. 아하방의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갈멜산에서 죽인 바할레 선지자처럼 너도 죽이겠다고 했을 때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잔인한 그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이 뭘 가르쳐주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과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행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감당을 해야 할 게 있고 감당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피해야 될 일과 피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당하는 시험은 뭐예요. 그런데 감당할 시험이라고 해서 가벼운 것 다 크다 이것이 아니에요. 보면 죽을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가벼운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해야 될 일과 피할 길이 있는데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이 있던 스대반 집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대반 집사는 뭘 당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태처럼 흔들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야. 뭐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이라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거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죽음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죽어야 되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아무때는 나 죽고 싶을 때 죽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은 무서운 살인죄인 거예요. 자살은 무서운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죽음을 통해서 부르실 생명은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신 거 이때는 죽음도 두렵지가 안 해.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슬을 감당하게 하신구나. 두려운 마음이 안 들고 담담히 들고 어디로 기뻐져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스대반 집사가 죽을 무렵에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보좌오페스에 서신 걸 봤다고 그게 뭘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 주님은 이미 스대반 집사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이 정말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내가 죽음을 당하는 순간이에요. 살벌한 순간인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 인간은 피할 수밖에 없고 최대한 도망가려고 하고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대반 집사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오히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하나님을 향해 막 기도하잖아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는다고 해가지고 무서운 공포가 휩싸인 게 아니고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걸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다 그렇게 죽을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사람에게는 36개 주랑랑을 치듯이 보만가서 할 일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서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굳이 그것도 아닌데 죽겠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실 땐 피해야 되고 맞으라고 할 땐 맞아야 돼. 시험도 싫어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좋아해서 될 일도 아니고 주님은 오히려 시험들지 않게 깨여서 기도하라고 까지 하시지 않았어요. 시험에 대한 우리가 분류를 자람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유하는 일이다 하면 영광을 유해서 감당을 해야 돼. 욕을 먹어도 감당하고 죽어도 감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감당해야 돼. 이건 피해서 해야 될 일이라면 피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시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사환을 부엘세바까지 갔어요.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온 걸 보면 유대 베들렘 그러니까 부안국 이스라엘에서 유대 베들렘 간다는 건 그렇게 또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걸어서 한두 시간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부엘세바에 자기 사환을 머물게 하고 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쭤 소리 지면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는데 뭐요? 아이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져 없어서 이게 뭐 사는 겁니까? 이건 뭐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건 고통입니다. 고통. 그러니 내 생명 거두어져 없어. 엘리아의 기도가 나 죽여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엘리아는 자신이 전현실이 얼마만큼 힘들었는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그런 현실 속에 처게 되면 사람이 죽여 차라리 죽여 주 없어서 죽는 게 낫겠사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콤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천년 백년 백년 천년 할 것 없이 길게 길게 오래오래 살게 없어 무병장 수하게 없어 그러지 누가 달콤하게 사는데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엘리아가 내 생명 거두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엘리아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었는데 5절에 모래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 아유 불쌍한 얼마나 힘드니 어루만지 주는 주님께서 격려 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로 받아야 될 건 주님으로부터 이로 받아야 돼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말씀해 주실 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바가 있어야 되지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살다가 얻어 터지어놓고는 이루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나는 맞아도 쌉니다 더 때려주옵소 차라리요 맞는 것도 이 땅에서 맞는 게 그게 복이요 정말입니다 이 땅에서 얻어 터지는 게 복인 거예요 왜 내가 그래도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버린 사람에게는요 그런 것도 없어요 성도는 그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한 바울의 메시지가 나타났잖아요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와 같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천사가 났다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어나서 먹을 것을 깨워서 먹을 것을 주락해서 먹을 것 먹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아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주신 거예요 9절에 7절에 먹을 것을 준 겁니다 자 먹을 것을 주셨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곱빼기를 주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먹어가지고 그만큼 많이 굶어있는 거예요 지금 융체적으로도 많이 굶어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준 거 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랬지 그냥 먹고 오는데 그걸 먹으니까 나른하기도 하고 여러분 한참 배고플 때 먹으면 굉장히 나른해요 잠이 옵니다 그렇게 쓰러져서 또 잠이 나는데 또 깨우는 거야 그래서 두 번을 먹은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은 먹음으로 힘을 얻게 되는데 40일을 갈 수 있는 능력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는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양식으로 모여 힘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이 뭐예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 이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아무리 마가도 설사병은 날짜는 40일간이 아니라 아이고 이틀 삼을 가도 금방 또 여러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탈은 나도 40일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인간이 근데 이 양식은 하나님의 주신 양식은 한 번 두 번을 연속 두 번 두 번을 먹었는데 그걸 먹고 40주야를 가는 거예요 밤낮 걸어서 40주야를 가요 여러분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 이러잖아요 이 산은 개인적으로 모세가 부른받은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급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런 신의 산이에요 율법과 괴명을 받은 산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엘리아가 바로 하나님의 산 이 호레베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겁니다 지쳐있던 엘리아는 노뎀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죽음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게 뭐예요 두 번에 걸쳐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 힘겨운 씨름을 하면서 정신적 신앙적 환경적 경제적 어려운 신앙적 영성이 너무도 약해져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사람의 양식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성도는 영적인 자신의 속사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나서 머나먼 광야길을 걷고 또 걸어서 호랩산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힘은 모두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호랩산에 이르러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면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아처럼 온전한 예배생활 기도생활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힘을 얻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 기도하던 엘리아와 같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지르며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돌봐야 합니다 말씀의 힘을 얻어 삶의 먼 길을 우리는 거뜬하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짧은 길이 아니에요 먼 길이에요 먼 길을 가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린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여기가 로뎀 나무 아래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 주님의 어루만짐이 있어야 되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こ 다 예수 이름으로 어머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